12월 16일 부동산 대책 후폭풍 타오르는 전세난 이젠 집을 사는 것도 새 얻어 사는 것도 힘들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훅폭풍으로 불어닥칠 전세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유예기관 없이 바로 시작하는 규제가 많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매도자나 매수자나 관망하는 시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집값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오래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세값만큼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전세값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에만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41% 상승을 했죠 2015년 12월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이 상승세가 앞으로도 유지가 된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번 대책에서 발표했던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따라 들어가시면 앞전 영상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투기 지역과 투기 과일 지구에서 LTV 40%를 동일하게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9억을 초과하면 20% 시가로 9억 이하는 40%로 적용하고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면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했죠 또 여기에서 이거를 피해서 편법을 써서 대출을 받는 전세금 반환 대출도 못하게 했고 P2P 대출도 앞으로는 LTV를 적용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P2P 대출에도 혹시 뭔가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서로 정말 모르는 사이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미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 되실 거예요 어쨌든 정말 대출을 완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가 대출이 줄어드니까 집을 못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요자가 전세수요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기전에도 당연히 전세수요는 있었죠 애초에 집을 사지 못하시는 분들 애초에 처음부터 전세를 사라야 되는 이 수요 외에 추가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세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 거주로 인한 세입자 이주 수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가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내가 살 거야 세입자 나가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 라고 보면 이일주택자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세만 주고 있을 때 이때 나중에 팔았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일주택자는 물론 비과세지만 9억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되죠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올해까지는 그냥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 공제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게 되죠 지금 표 보시면 내년부터는 최소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최대 80% 공제를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법이 바뀌었죠 내후년부터 2021년부터는 이때는 연 8%를 거주여권 4% 보유 4%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거주할수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오래 살수록 더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쫓겨나면 이 세입자 또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또 어딘가에 가서 전세를 살아야 된다 그 수요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로 인한 매도자의 전세 수요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매도했을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시켜주겠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번 대책에서 발표를 했었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나올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나머지는 세를 주고 있는 집이잖아요 그런데 세를 주고 있는 집은 10년 되기 전에 팔고 새로 삽니다 그리고 그 새로 산 주택들은 이미 절세 전략을 마쳤을 거예요 증여를 했다거나 주택임문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양도세 중과세가 되기 전에 이미 팔았거나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그게 임대주택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정비사업 물건들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들일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오를 것들 이런 것들은 또 팔기 아깝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양도세 아끼기 위해서 주택임문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또 못 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수 있는 확률은 내가 살고 있는 집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0년 이상 살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정말 보유세 부담을 느꼈는데 도저히 수입이 없어가지고 올라간 보유세를 전부세나 재산세를 내가 낼 능력이 안 된다 집 하나 팔아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내 집을 팔아야 돼요 내 집을 살고 있는 집을 그렇게 팔고 나면 또 어딘가에서는 또 세를 들어가야겠죠 또 집을 사면 보유세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요가 또 전세를 찾아갈 것이다 그 수요도 증가 때문에 전세값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청약 대기자 가점 되시는 분들 좋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일단 주택이 없어야 되니까 전세 살겠죠 그 전세 수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2주 수요 거기에다가 정시 확돌이 내서 학군 찾아가는 우리 맥모들의 또 전세 수요까지 이 수요가 겹치면서 이건 역시 전세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앞선 네 번째까지는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면 다섯 번째는 직접적으로 전세 가격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어떤 거냐면 집주인의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인 거죠 이번 대책에서 정보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보유세 부담을 집주인이 오로지 본인이 부담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전세 월세 올려서 그거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당연히 전세 월세가 올라가겠죠 물론 이걸 대비해서 아마 지금 전부도 그 전부터 말했던 계약 경시 청구권 2 플러스 4는 살 수 있는 거기에다가 전월세 상한제까지 이 두 가지 카드는 언제든지 꺼낼 거예요 그래서 조세 부담이 전가되는 기미가 보이면 이 카드를 꺼내겠지만 이 카드를 꺼낸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꺼내면 일시적으로 상승하죠 앞으로 못 받을 것 지금 미리 올릴 거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한 번 전세 들어가 살면 거기에 눌러 앉아요 왜? 갱신청구권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사는데 상한제 많이 전세값 올라가지 않고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눌러 앉아버리면 지금 20대 후반들 나중에 결혼 앞두고 집 사지 못하고 전세 얻어야 되는 이 수요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왜 기존의 세입자가 물로 앉아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전세값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요가 많더라도 공급이 충분하면 전세값이 오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입주 물량을 놓고 보면 지금 표 보이시죠 서울에 서울에 올해는 4만 2,892가구였고요 내년에는 4만 1,923가구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내후년 2021년에는 거의 반으로 줄어요 2만 1,466가구로 갈수록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는 증가하는데 참고적으로 강남 4구 아파트를 보더라도 올해는 입주 물량이 1만 6,173가구 였다면 내년에는 1만 1,934가구 그리고 내후년 2021년은 8,443가구 더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물량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앞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조정하는 건 성공했지만 또 그 반대편에는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9억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대출이 축소되면서 내가 사고자 했다가 못 사시는 이 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득 수준 뺏을 때 사회적인 잣대로 보면 그러니까 9억을 산다고 했을 때 대출 40%면 3억 6천 내 돈이 5억 4천 즉 5억 4천 이상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5억 4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중산층이 아니고 상의 2분위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걸 못 사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라고 보지만 사회적인 잣대로 피해자는 아니다 진짜 피해자는 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잣대로도 피해자는 애초에 집을 살 생각이 없었던 분들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 꼭 전세를 살아야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값이 올라가면 어찌 보면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약자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펼으면 좋겠는데 참 늘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밖에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정책을 펴주길 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 먼저 매수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단 9억 이하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9억 이하는 대출이 줄지 않았으니까요 9억 이하도 괜찮은 물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더 좋은 거 살 거야 라고 하신다면 시장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책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 주택자가 정말 용감하게 난 보이세 부담 없으니까 난 그래도 집 사가지고 나중에 팔아서 돈 벌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다면 아직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남아있으니까 그 조건에 충족이 되는 주택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집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어떤 대안들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